랭킹짱 검승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즌 초반에는 저격 좀 자제 부탁드릴께요. 과와나? 뭐하냐? 잡겠다. 둘 다 잡겠네. 와 정말 운동을 못 타버려 굿 와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아 아 아 아 어 이거 잡을 수 있을까? 김종찬님 구독 고마워요 김찬님 안녕하세요 수현입니다 잡.. 잡을 수 있겠는데? 아 안되나? 아 너무 괴롭다 아 자꾸 부딪혀서 갈 수가 없어 아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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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1등 가자 아 아 아 아 아 밀어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나 라인 너무 파가지고 박을 뻔 와 나 방금 라인거야 와 미쳤다 저게 안방네 왜? 잡으러 가자 어 왜이래 잡으러 가자 어 왜이래 방부어 잡으러 가자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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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웰딩이야 그럼 나야 좋지 좋지 좋 여기 점프할 때 쓰는게 좋은데 지금 어쨋글 앉아 괴로 ', 띠 가 갈아주고 어디? 문 앞에 가려고 옹세주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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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핫! 하하하하 뭐야, 폐웅 또 심하다. 아 제발! 와 진짜 와 왜이렇게 잘하시냐 사람들 진짜 사이좋게 나 사이좋게 나 2등할게 와 핀이 미쳤다 이분 안돼 까비 오 나 신기록이야 그래 마지막 신기록 했으니까 자야겠다 이제 요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